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여러분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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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드디어 치즈가 많이 드셔봤어요! 치즈가 더 맛있어요 참깨 이 맛은 너무 맛있어요 금방이버섯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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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 후추 후추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치즈맛 너무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고 맛있네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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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한 맛 아삭한 맛 찹쌀떡 초콜릿 초콜릿 단무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